안녕하세요. 변두리 꼭티비입니다. 얼마전 제가 자강조 경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25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경기 템포가 너무 빨랐습니다. 선수 출신 코칭님들과의 경계에서 변두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즐거워하세요.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 한 골 corruption 천천히 천천히 비벼 나 한골 천천히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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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솜한 이동 은율 지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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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